이번 노래를 4개국어로 녹음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발음이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삐살이가 나더라도 그 나라 관객분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뛰어넘고 싶어서 일본 녹음할 때는 일본에도 살았었고요. 중국어 녹음할 때는 중국에도 잠깐 살았었고요. 녹음에 맞춰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써 지금 이것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진짜요? 오늘 이 자리 스타킹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김호중 군의 친구. 네.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어차피 스타킹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킹에게 모든 걸 다 드릴 임무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큰 박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더 발전되어 있는 우리 김호중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언제까지나 머물러 주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언제까지나 머물러 주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허준구원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지숙 씨는 또 어떻게 이 무대 동생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 녀석 참 잘하네요 세계 무대를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외 다니면서 힘들지는 않았어? 먹는 거라던가 어느 날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식당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프랑크프루트에서 거기에 한 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 너무 비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곰탕을 시켰어요 곰탕? 프랑크프루트에서? 네 프랑크프루트에서 곰탕을 시켰는데 근데 정말 거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노래가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집에 할머니 되게 보면 큰 전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늘 나오는 노래가 또 찔레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탕을 먹으면서 곰탕 국물보다 더 많이 눈물을 처음으로 그게 운의 에피소드였어요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보고 싶고 그립고 미안하고 그렇게 뭐 살아계셨다 그러면 같이 제가 독일에 있으면 비행기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 쪽에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남아있습니다 혼자 이 모습을 할머니가 앞에서 그쵸? 노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어머니 아버님과 인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할머니도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작년 여름에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 호중씨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할머니 소원대로 잘 커주는 호중씨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 살아계셨을 때는 제 노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못 보셨는데 아 참 참 살아계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쁜 짓도 한 번도 못해봤어요 못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노래를